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조동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조동사를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will, can처럼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 이렇게 조동사를 중복해서 쓰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도 일반 동사와는 달리 꼬리에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도 일반 동사와는 달리 do나 does 그리고 did 같은 두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조동사별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능력 또는 가능의 can, 의미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 나는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이때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can 뒤에 swim, 수영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she, 그녀는 can, speak, 말할 수 있다. English, 영어를. 이 문장에서 유의하실 점은 맨 앞에 있는 주어 she가 3인칭 단수 현재이지만 can 꼬리에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she처럼 3인칭 단수 현재라면 동사 꼬리에 s나 es를 오히려 꼭 붙여주셔야 하고요. 조동사에는 꼬리에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허가나 허락의 can인데요. 의미는 뭐뭐 해도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you, 너는, can, 해도 좋다, come in 하면 들어오다. 그래서 you can come in,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는 허락 또는 허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can I 이때 이 문장은 의무문인데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의무문을 만들 때 do 또는 does 또는 did를 맨 앞에 써서 의무문을 만들지만 조동사인 경우에는 do나 did나 does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맨 앞에 조동사를 보냄으로써 의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is this,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무 또는 필요의 must인데요.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you, 너는 must come, 와야 한다. 이때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come 하면 오다. 그래서 you must come, 너 꼭 와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 나는 must 해야 한다. go, 가야 한다. home, 집으로 또는 집에. now, 지금. 그래서 이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 또는 필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지의 must인데요. 의미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단, not과 함께 쓰일 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you, 너는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open, 열어서는 안 된다. it, 그것을 그래서 you, must not open it, 너 그거 열어보면 안 되라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 나는 mustn't go out 이때 must not을 줄여서 즉, 축약형으로 mustn't 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go out 하면 밖으로 나가다 외출하다 그래서 mustn't go out 외출하면 안 돼 at night 밤에 I mustn't go out at night 나는 밤에 외출하면 안 돼 라는 금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가 또는 허락의 may 인데요. 의미는 뭐 뭐 해도 좋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해드린 조동사 can 허가나 허락의 can 과 동일한 용법이 되겠고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may may come in may I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이때 may는 뭐 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이나 허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you 너는 may 해도 좋다 read 읽어도 된다 my letter 나의 편지를 즉 you may read my letter 너는 내 편지를 읽어봐도 돼 라는 허락의 may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측의 may 인데요. 의미는 뭐 뭐 읽지도 모른다 모른다 라는 약한 추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t may rain soon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may rain 하면 비가 올지도 몰라 순 곧 그래서 뭐 뭐 일지도 몰라 it may rain 순 곧 비가 올지도 몰라 라는 추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she 그녀는 may 아마도 뭐 뭐 일지 몰라 be sick 하면 아프다. 그래서 she may be sick 그녀는 아플지도 몰라 라는 추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또는 의지의 will 인데요. 의미는 뭐 뭐 일 거야 또는 뭐 뭐 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t 이때 it 역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will snow 눈이 올 것이다. tomorrow 내일 즉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거야. 그래서 이때 will 은 미래의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 나는 will study 공부할 것이다. heard 열심히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의지의 will 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무 또는 당위 의 should 인데요. 의미는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 나는 should help 도와드려야 한다. 이때 should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My mom 나의 엄마를 그래서 I should help my mom 나는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e 우리는 should 해야 한다. Keep 지켜야 한다. The rules 규칙 들을 그래서 We should keep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해. 이처럼 should 은 의무 또는 당위의 뜻이 되겠고요. 당연히 뭐뭐 해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표현의 would 인데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Would you do this 이처럼 would you 상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would 를 시작하면 아주 정중한 격식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Would you do this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좀 해 주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I would like to 이때 would like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I would 를 줄여서 I d 그래서 I'd like to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즉 I would like to thank you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고 또는 약한 경고의 had better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you 너는 had better 뭐 뭐 하는게 좋겠어 그래서 had better 하면 뭐 하는 편이 낫다 뭐 하는게 좋겠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tart now 출발하는게 낫겠어 지금 이때 had better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하고요. 즉 you had better start now 너는 지금 출발하는게 좋겠어 라는 충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you 너는 had better 뭐 뭐 하는 편이 낫겠어 take some rest 하면 약간의 휴식을 취하다 그래서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너는 좀 쉬는 편이 낫겠어 무리하지 마 라는 약한 경고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요의 need 인데요.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need가 조동사로 쓰이고 긍정문이나 일반 평서문에서는 need는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쓰입니다. 첫번째 예문 보시면 you 너는 need not 이때 not이 붙어서 부정문이 됐구요. 그래서 need not 동사 원형하면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hurry 서두를 필요가 없다. so 그렇게 즉 you need not hurry so 너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need I go there 이때 의무문이라서 need가 조동사로 쓰였구요. 조동사면 의무문을 만들 때 맨 앞으로 보내면 의무문이 됩니다. 즉 need I go there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1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내가 설거지 할게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I 빈칸 do the dishes 이때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 하다. 그래서 1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2번은 I 빈칸 ride a bike 이때 ride a bike 하면 자전거를 타다. 우리말로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 2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will 그래서 내가 뭐뭐 할 거야 내가 뭐뭐 할 것이다. I will do the dishes 내가 설거지를 할 것이다. 2번은 can 이 들어가서 I can ride a bike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의 can 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3번은 우리말로 나는 숙제를 끝마쳐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I 나는 빈칸 finish my homework 이때 finish 하면 끝마치다. my homework 하면 나의 숙제를 나의 3번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4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I help you 라는 뜻이 되겠고요. 4번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3번은 must 그래서 I must finish 나는 끝마쳐야 한다. 뭐뭐 해야 돼. 라는 의무의 must 가 되겠습니다. 4번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정답이 두 개 may 또는 can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may I 또는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의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5번은 우리말로 오후에 비가 올지도 몰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it 빈칸 rain in the afternoon 이때 in the afternoon 하면 오후에 그리고 rain 하면 비오다. 5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6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넌 당연히 여동생을 도와야지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you 빈칸 help your sister 이때 your sister 하면 너의 여동생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5번 6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은 may 약한 추측의 may 뭐뭐 일지도 몰라 in may rain 비가 올지도 몰라 자 6번은 정답이 should 당위성 당위성을 나타내는 당연히 뭐뭐 해야해라는 should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7번은 우리말로 너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You 빈칸 not read this book 자 7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8번은 우리말로 너는 방을 청소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You 빈칸 clean your room 이때 clean 하면 청소하다 your room 하면 너의 방을 그래서 8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7번은 Need 그래서 Need not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부정문 이 되겠고요. 8번은 정답이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편이 낫겠어 그래서 Had better clean 청소 하는 게 좋겠어 정답은 Had better 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